성현 가라 전화 때려 전화를 어떻게 때려 야 내가 전화를 때려야지 널 때릴 순 없잖아 성현 아니 니 잘못이야 그게 아 그랬다 쳐 그랬다 치는게 아니라 진짜 니 잘못이라고 야 그랬다 쳐야지 내가 널 칠 순 없잖아 성현 야 경치 죽인다 경치가 사람이니 줄게 경치가 죽지 그럼 널 죽일 순 없잖아 성현 야 꺼져 이씨 내가 불빛이니 꺼지게 야 불빛을 꺼야지 내가 니 생명의 불씨를 끌 순 없잖아